연애가 안 되니깐 연애가 안 되니깐 아 요새 그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네 병원은 그냥 어디든 얘네 걔해 이거 그냥 나 일단 대정도 붙이고 이건 또 넘어가는 거 알죠? 후신 켰다 공포 오케이 괜찮아요 주방 끝 오케이 주방 끝 정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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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 풀었어 그냥 풀었어 급정 풀었어 저 폭망 오케이 괜찮아 아 딜 안 들어오지롱 저 이제 센거 다 켜요 오케이 발묻고 펭차 저기도 환희 들어왔어 명절 이거 위험해 괜찮아요 저 정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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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 저 힐 자 힐 자 힐 오케이 힐 했어 힐 올려 엠맨 아르니깐 계속 패 패라구요? 패요? 이거 나한테 붙었다 이거 힐 춥전 터뜨릴거에요 빵 춥전 신사 마비 오케이 폭망 들어왔어요 무기 뺏었고 급정 없고 위협 위협 이거 못 풀어 여자 음 나도 못 풀어 급정 없어 나도 정백 정백 정쟁 타고자 잘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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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는데 어디가 저 앞에 있어요 어 몰래 안갔어요 저 또 영절 이거 위험해 어 나 앞에다 펭차 전사 전사 마비 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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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망 너무 들어가면 안 돼 저 밖에 있어요 뭐에요 탈폭 탈폭 탈폭이네 힐 괜찮아요 자힐 오케이 무기 뺏었고 정조 해제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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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했고 발 묶었고 축전까지 해제 해제 오케이 전쟁 타고자 계속해요 엠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해봐요 폭망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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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수 싸워 쿨기 다 캡니다 네 툴은 끝 툴은이네 오케이 마주 지웠어 저 펭차 넣으러 붙을게요 이제 슬슬 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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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차 고압 나왔다 고압 나왔다 잘못 꼈고 정사 급장 정사 급장도 나왔고 픽스 해제 위협 고압 끝 정신조자 안돼 해제 바로 했고 무기 안망 나이스 들어가요 정백 정백 나이스 탈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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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창 안창 고려야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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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그렇지 진짜 잘 도망 왔어요 요번에는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는 타이밍이었어 오케이 계속 가요 픽스 해제 오케이 픽스 해제 픽스 해제 안 맞죠 정백 정백 저 정백 풀렸고 풀렸어 풀렸어 탈망 탈망 무기 안망 사려 마비 사자 마비 자 폭망 이건 그냥 빠져 이거 위험해 위험해 제 집이야 빠져 빠져 그냥 빠져 스티 무기 부숴고 충전까지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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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괜찮아요 칼폭 빠질까요 빠져요 안돼 바로 해제했고 전쟁 타고자 아르메 마비 거기서 싸워 여기서 싸워 이거 싸우면 안돼요 이거 싸우면 안돼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여기서 힐 채우고 와 힐 다 채웠어요 폭망 나한테 올거야 흡색이 켰어 붙으면 안돼 자 발 묶었고 저 가요 갈거야 나 가세요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위협 나 급장쓰고 가 응 저 이거 하나 걸어줘야 돼 저 정배 정배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도망다니면서 살면 돼 도망다니면서 살면 돼 살면 돼 투신 위험해 이거 무장해제 줘야 돼 무장해제 줘야 돼 무장해제 줘야 돼 무장해제 줘야 돼 저 폭망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고대여진 고대여진 피했고 반대로 가 반대로 쌩테이밍인데 이거 겁나 아픈데 아 이거 위험한데 펭차 나 타일 됐어 됐어 아 어디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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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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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loesi 힐 짤 힐 짤 힐 짤 지금 죽일 수 있어 영절 명절 명절 와이고 못 풀어 힐 치즈 끝 힐부터 채우 갑시다 우리 찰자님 죽는다 나 날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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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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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명장면이다